자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미키드 또 다섯 번째 탈락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또 열심히 도전할 건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고기를 먹자고 제안이 나와가지고 근데 일단 식당보다는 그래도 직접 해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룸메이트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사서 요리를 합니다. 여기서 한 스테이크 한다고 하는 우리 창호 씨가 지가 집으로 저간 스테이크여서 요리 담당을 지금 이렇게 버터를 되게 어설프게 바르고 있어요. 와 핏기봐라 고기 선택은 어떤가요? 고기한 게 좋습니다. 어우 진짜 이거 냄새 슬슬 날 것 같은데 이거 봐. 와 고기 소리 들어봐. 와 떨리네요 떨려 진짜. 자 인터뷰하면 고기 먹기 전에 한번 인터뷰하면 고기를 먹기 전에 어떤 마음 가지고 먹을 겁니까? 어... 뉴욕커가 된 기분으로? 하하하하하하 뉴욕 시민들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. 하하하하 대박. 자 어떤 마음으로 먹을 겁니까? 아 그렇지 뉴욕링 3스타에서 먹는다는 마음으로. 야 드립 또한 정말 훌륭하네요 진짜. 네 저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해준다는 그 마음으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가 요리와 함께 다시 찍을게요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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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